아이, 잘 안 들리네. 영화를 보라는 거야, 말라는 거야. 볼륨이나 더 키우자. 어, 이제 좀 들린다. 선생님! 지금 볼륨으로 조용한 데 가서 들어보세요. 귀 터져요. 볼륨이 높아지면 청력 나이도 높아지니까. 작게 들어도 빠져드는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으로 맞추세요. 청력 나이 소니 WH-1000XM3 청력, 고기, 신선, 받은 거통이 이어지는 거통이 Optasa. 청력, 고기, 신선을 구분하러 간절한 걸 윤선을 구분하러 가야 되세요. 감사합니다.